해몰린 닉네임 상태가 왜그러면 실망이에요 왜요? 대서양 가슴이 왜? 출렁출렁 우리의 차선을 되찾고 나면 출렁출렁 떡림마을 택시 겜잡기 힘드네 진짜 저희가 만나려고 힘들었던데 아닐까요? 떡림마을 택시 아이디가 뭔가 귀엽다 분명히 젤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 친구는 굉장한 매너플레이를 경비한 유저가 틀림없다 아.. 보니까 원딜만 안하면 되네 다행히 우리 팀의 원딜은 바로 나 해물파전 탈론할 줄을 몰라요인데 탈론을 하네 이것은 개고수가 틀림없다 반전 매력을 선보이려는 개고수가 틀림없어 아.. 탈론만 하는거 253게임 늘 약간 겸손하려고 저 아이디를 했구나 내가 탈론을 개잘하지만 그렇게 하면 내 실력이 늘지 않을거야 늘 겸손하자 라며 아이디를 만들었구만 좋다 아펠리우스 귀여워 채팅도 또 귀엽게 하는구만 아 또 이 자식들 매력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검색하게 만드네 라칸 26게임 몬스트2 오케이 좋다 그럼 자야를 할까? 자야 너프 먹기 전에 꿀빨.. 맞아 자야! 개사기들아 콩콩이 자야! 큐하면은 다 죽던데? 큐가 얼마나 긴지 다 죽더라고 진짜 자야.. 자야지만 1티어.. 1티어입니까? 1티어네.. 아 2티어네.. 라칸이면 자야지 댄스퍼트에 내가 빠질 순 없지 아 근데 똥땡이들이 워낙 많네 1똥땡이 2똥땡이 3똥땡이 3똥땡이 조합인데? 거의 맛있는 녀석들인데? 어떡하지 이거? 와 뚱뚱한 사람 비하 발언 난데? 나 104키로인데? 발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 친구들이니까 내 친구들 얘기를 내가 할 수 있지 옛날에 제가 저 운동할때는 거기에 속해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비하일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바로 저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자야를 왜 처음에 내가 롤 2만판 넘게 했는데 그중 열판은 자야한테 투자했지 빵빵 와 이거야 이거봐 이거 담가봐 에너지 자식아 어 방금 내 깃털 공격 봤지? 워떼 자야 해본거 같지? 빵빵 오케이 야 세다 벌써 저렇게 벌써 에너지가 달았네 둘다 맞아라 응? 안 돼! 이 자식아! 내가! 깃털 날려놓은게 몇개인데 이 자식이! 어? 이 자식이! 어? 하미! 깃털 알레르기 있는 녀석이! 여태까지 버텨! 죽어마땅하지 이 자식이! 아 집에 가고싶다 어 라칸의 목소리 신뢰하자 라칸은 나를 믿어주는 사람 오케이 집으로 간다 아니 나 인관리 왜 안해 나한테 텔레파시 보냈잖아요 조심하라고 그 말을 듣고 발걸음을 돌림 아니 안다 나는 다 안다 야야 자야씨 자야씨 아 네? 나고 라칸치 라칸치 좀 이상해요 뿅뿅뿅뿅 오케이 아 좀 무섭네 브라움이 달라붙으니까 무서워 또 맞았다 아 까비 톡바 어떠냐 이 녀석아 6레벨 되면은 킬각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라인 초기화됐으니까 이번에 한번 보자 빡빡 따씨 기존 아프지 툭키에 두고 톡박일단 톡박하고 나이스 개굿 개굿 빠생스 가슴이 많이 아픈가보네 카이사님이 자꾸 으아악 으아악 야 누구고 있나봐 이상해 저봐 저봐 어그로 끌잖아 저봐 이럴 줄 알았어 아아아악 아이고 까비 미니언에게 스킬 쓰고 랩업해서 궁서 쓰면 살았다 까비 어 나의 마법시 어 나의 마법시 그런 마법같은 조언을 제가 7레벨 찍고 와아아악 이거 좀 아쉽다 툭 야아아 야아이 아깝다 아아 저녀덕도 저 고함 지르네 가자 같이 같이 집에 같이 집에 뭐야 자기야 자기야 왜 혼자 가 같이 집에 가야지 왜 혼자 가 나 왜 안가져 그거, 그거 해야지 그거 회사 끝나고 같이 집에 가는 거 차풀 스테이? 그거 뭐라 그러죠? 차박? 뭐라 그러지? 같이 하는 거 커뮤니케이션? 카풀! 그래 카풀! 카풀 해야지 같이 텔 눌러야 돼요 아아아아 그 위에서 귀 안을 눌러야 돼요 만지는 게 아니고? 아 오케오케 알겠습니다 그렇지 탈롱이 왔다 너넨 죽었다 이제 으악 내 방패만 믿으라고 탈롱씨 어떡해요 탈롱씨 어떡해요 안 돼? 으아아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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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 너무 아깝네에 아 아깝다 아 자기야 근데 남자분 맞으시죠? 저 여친 있어서 깨베에서도 이럼 이럼 안되거든요 저도 남친이 있어서 예? 여자세요? 저도 예 남친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아아아 너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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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낼 야 이런다고? 이렇게 한다고? 야 나는 최선을 다한건데?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약한거야? 난 최선을 다한건데 어어 이러면 안되는데? 마스터이가 5킬 5대에서 3어씨? 근데 이렐리아가 더 쎄? 마이보다 이렐리 더 쎄? 뭐야 그럼 나가요 148실버가 무슨 자격이 없니 뭐니 참 웃기네 차단 아니 이렐리아님 갑자기 왜그러세요? 왜 저 티어차별하세요 티어차별 노노 오셈라카님 세상은 이렇게 차갑습니다 저만 지키셈 아 깨비 이렐리아님 사이드가슐? 요즘 애들처럼 말하자 이야 이놈이 이거 12레벨이네 큰일났네 오겠지? 자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좋다 말자하아 말자 그거 먹고 힘내샄 햄! 해몰린 닉네임상태가 왜그러고 실망이예요 왜요? 대서양 가슴이 왜? 출렁출렁 출렁출렁 왜요? 파도소리를 표현한겁니다 그니까 이게 사람이 다 이제 저 평상시에 생각하는게 지금 나오는거야 내가 대서양 가슴 대서양이라는 저 넓은 바다를 하나 이제 출렁출렁하면 바로 파도지 이 양반들 이 사람들 말이야 무엇을 생각했길래 또 조심하셈 자 이길 수 있습니다 파이팅! 라칸 채팅에 답하라고? 저랑 같이 타도 돼요? 아 그것때문에? 아 이건 게임이잖슴 괜찮 채팅으로 그러면 안되지 이거는 게임 시스템을 현명하게 이용하는거임 아 뭐야 왜 같이 안가 아 쟤네 조합이 근데 워낙 땡땡하니 마스터이만 어떻게 잘 자르면 우리가 이기는데 마이만 빨리 자르면 이기는 좋아 내가 한번 저기요 마스터이 안녕하세요 어디가시나요 됐다 오케이 이거지 하하하하하하 나의 미남계에 넘어가다니 애속이녀석 아니 저런 순진한 구석있는 마스터이를 봤나 아 큰걸 먹어야 되는데 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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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살았다 와 내가 풀쓸지 말지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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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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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리구만 이 자식이 히털치 좀 많다 거의 양계장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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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야 나에서 야 탈롱이 뭐야 야 탈롱이 왜 여깄어 하하하하 우리 믿고 백도원 플레이 좋았다 양방에서 이득을 보았군 탈롱 전투력 특정 능력이 제법인데 말자 궁 지겼다 바나나 우유 먹는 줄 알고 봤더니 말자 빨대도군 개군 좋아 그러니까 우리도 근데 대박이다 정글도 없는데 바로 내 손을 댔네 우리는 뭐하는 사람들이지 여기 시합 업고 자크 뛴다 야 이거 하기 전에 그냥 해야되는데 와우 온다 이거 카이사 오케이 자식들 개군 카이사를 기가 막히게 말자 아가 말자 카이사 기가 막히게 마크 개군 이레리 탈롱하고 앞라인 잘 녹였지 자기 전에 한 번 더 봐야겠다 그 장면 여기 한 번 해보자고 여기 한번 해보자고 아 나 아 무서운데 아 근데 궁극기가 돈다 아 아이 푸딩씨 아하하하 아이 푸딩씨가 보고 계신데 제가 어떻게 제가 어떻게 못할 수 있겠어요 푸딩씨 보고 계신데 당근 잘해야죠 안 돼 다 속박 죽어버려 죽어버려 자식들아 어 어 야 끝났소 야 끝났네 다 잡았네 뭐야 아 이레리 혼자 다 쓸었구나 아이 개굿 치네 뭐야 개굿 히에에에에에 아 다들 잘했다 아 이래 채팅까지 예뻤으면 베스트 팀이었다 아 다들 잘했다 이래 채팅까지 예뻤으면 베스트 팀이었다 허나 사람이 저렇게 게임 잘하는데 완벽할 순 없지 그 실력으로 여기 있다는 것은 감정 조절이 다소 미흡하다는 것이지 마음을 잘 관조해봐 다들 수고 오케이 아 딜량 찢었고 두번째 개국